감사합니다 이번에 퍼플런스가 어머드에서 가수 부분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스님입니다 장면 바라봐 주시고요 포트타임 조금 더 가겠습니다 다같이 하트 해주세요 하트 자, 다같이 하트 해주세요 하트 자, 자칫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측 바라봐 주세요 아, 잠시만 우측 먼저 바라봐 주세요 우측, 진영 먼저 자, 오른쪽도 우측, 진영 먼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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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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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잠시만 간단히 표기해드릴께요 저희 펌플런스장에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상환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모델들보다 더 예쁘다 하는데 네, 수상 받기는 소감 한번 간단하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유니스가 팝플러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오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체감으로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늦게 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유니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볼콕 한 번 해주세요. 볼콕. 자, 볼콕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티니스 모델상 수상하게 되는 황주영님 모시겠습니다. 자, 다운돼요. 다운돼. 자, 다운돼요. 자, 다운돼요. 자, 다운돼요.